신나시죠? 여러분 이제 그쵸? 박수 칠실 준비되셨나요? 잊어다닐까봐 예쁜 오목목을 빚어보지 여기서부터 더 크게 박수 한번 버텨주세요 나는 지금 나의 자리 밖이야 뜬금없는 책을 보내보지 난 넌 적게 해볼까란 뜻은 아닌가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내배로 와서 그래 덕분에 겨누 속들에 나 친구들 한 모습이 참 하다보니까 니가 정말 말을 생각했어 너나 한동안 결혼했는데 너나 답이 없어 이젠도 답이 없는 것들은 아니잖아 얘기해보고 싶은 밤 나 그래서 친구들과 술 한 잔 밤 바로 너로 니 귀촌에 제법 꼭 다시 열어줘 좀 말해봐 그래도 맘만 참아 너나 당황한가 봐 숫자리가 육나다 숫자리가 끝나지 숫자로 이동하기 전에 넌 적게 해볼까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더 따라 불려주실래요? 굿! 1분, 7분, 10분, 10분, 10분 난 내 마음한테 흐를게 여성분들 준비되셨나요? 아 진짜 뭐라고? 호! 호! 뭐라고요? 호! 뭐라고? 뭐라고? 음잔데 strengths 네 여기서 다같이 5번 불러 볼까요? hein 이러면 맘에 놓고 모아보지는 말 어떻게 해놓은 사람 무섭다니가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심심한 사람들 전부 다 부족하니까 여기 물렸어 들어 많이 수 있어 여기 있어 솔로로 머리 비롯 라고 하면 솔로붙어 손을 씻고 처음 들은 머리 비롯 막 흘렸던 풍부자 손을 씻고 마지막으로 막 끝난 기존에 손을 먹이고 죽였으면 죽였습니다 지금 바로 계속 옆에 솔로로 머리 비롯 솔로로 머리 비롯 격크로 머리 비롯 격크로 머리 비롯 우린 모두 다 머리 비롯 모두 다 머리 비롯 이렇게도 기분 좋은 밤 아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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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